고양이 콘셉트 차라리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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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잡고 목욕을 하려고 하지? 아이고 자꾸만 그릇에 올라와 공치야 하이 그럼 거기다 바르면 어떻게 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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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장갑 여러가지 고기 시끄덩 공주야 이리와 너가 목욕하려고 해서 엄마가 물구름 큰 걸로 받고 왔어 이리와 이리와 목욕하고 싶었어? 두 발 다 들어갔어 뭐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공주 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